이스라엘 나랑 꼴이 이모양이는 그 꽃다운 나이에 오랑캐한테 팔려나가지 형 말도 마 내 심장이 먹는 줄 알았다니까 니 심장은 이쁜 여자 볼 때만 머는데 이 한쪽 눈이 지퍼런색이지 않소? 나으리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열리지면 어찌 될지 모르십니까? 아직 귀몰의 소아들이 사방천지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 낯이 있구마 니 놈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모든 걸 잃게 해주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놈도 아니야 널 위해서라면 너도 탈거야 널 위해서라면 너도 탈거야 안팎 넌 탈거야